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8회 정도 나간다고 가장 큰 게 일단 시청률이 불량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뉴욕에 한 번 가보는 게 기능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제가 한 번 어? 나 싫어하는 거 같아 제가 한 번 네? 나 지금 너무 부족해 벌어서라는 그 말부터가 되게 좋은 거 같고 제가 한 번 뉴욕에 가보겠습니다 기재 기사 제가 한 번 제가 한 번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